안녕하세요 또스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는 지금 바로 크리스피도넛 월드 초이스 나라별로 베스트 도넛츠 한국에 뭐하는 것들이에요? 한국은 호주의 영국, 미국, 베리티, 오셜로, 그린틴, 링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서 녹차 맛은 아주 조금 식감이 아주 빠리 굿 다음은 호주, 촉촉 브라우니, 도넛 얘는 뻥 안 뚫려있어요. 우와 크림 다크 초코네 크림 폭탄 빵 식감이 신한 편은 아니에요. 다음은 연극 얘도 근데 빵이 블레이즈드랑 비슷해요. 블레이즈드 위에 쿠키 크림만 올린 느낌이에요. 이게 뭐야? 클레이즈드잖아. 연극 아니야. 미국 너에게 기대해. 체리파이 도넛 체리, 체리, 체리 우와 체리 생크림인가 보다. 우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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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남았어. 필리핀, 페이즐넛, 초콜릿, 링 일당 열잖아요. 음